처음에는 별로 안 떨렸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이런 영광이 저한테 있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히어로즈 화이팅! 고기 중이다. 고기 중이다. 고기 중이다. 가슴. 이는 21년이 기쁨에 SBM 우승성원으로 선정된 김진승 씨의 시기와 우승승 씨의 시기입니다. 고기 중이다. 고기 중이다. 고기 중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